은우가 만났습니다. 바라만 봐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세계 최고의 개그맨 은우주의 만남. 편히 있어? 도와줘? 네. 짠! 짠! 예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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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액션도 잘 알아서 삼촌 좋은가 보다. 막 따로장이 됐네. 봐봐. 은우 이거 봐봐. 오, 귀여워. 응? 이거 신기해. 신기해.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까? 싫어. 싫어. 싫어?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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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이거 친구. 알았어, 이거 친구. 귀여워. 귀여워. 짜잔. 짜잔. 컵, 컵, 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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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어머. 너무 잘 나온다. 얼굴 천재, 육아 천재. 하늘에서 내려오셨나요? 웅웅웅. 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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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 먹고 꽉 했어요. 포도 먹고 꽉 했어요. 포도 먹은 거 꽉 찼어? 배불러? 포도 먹고 꽉 찼어요. 포도 먹고 꽉 찼어요. 아가 언어를 조금. 그렇죠, 어렵죠. 모르지, 모르지. 포도 먹고 찼어? 20개가 됐네요. 우리는 알아듣는데, 엄마들은. 그렇죠. 네. 꼭이 꼭인데요. 포도 먹고 꽉 찼어요. 그쵸, 그쵸. 저 말이죠. 포도 먹고 꽉 찼어요. 솔직하다. 어떻게 저걸 더 말을 해. 말 안 통해도 괜찮아요. 오늘 피아노 좋아해? 피아노? 피아노 좋아해? 피아노 좋아하죠. 앞에서는 바로바로 덤비는 것 같은데. 우와. 반칙이다. 그러니까요. 추돌 영상인데 광고 영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네. 봤기 때문에 광고 영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광고 영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